툭 튀어나온 눈에 우와, 얼굴이 비슷해! 저 껍질에서 뺌이가 나온 건가? 근데 좀 달라 뺌이는 날개가 있잖아 그러네! 뺌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, 뺌일까? 아닐까? 글쎄, 날까 아닐까? 오늘 밤에 내 친구들이 또 껍질을 벗고 나올 거야 그때 확인해 봐 오늘 밤에 우와, 그럼 우리 여기서 기다려보자 나루고랑 와구 꽁 또 잠만 자고 어? 왕눈이 번쩍! 껍질하고 똑같이 생긴 게 나무에 올라왔어 어? 정말이네? 어? 나오려나 봐 어? 뭐라고? 나온다고? 어디? 어디 어디? 어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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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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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바로 나, 매미. 친구들도 숲에 오면 매미가 벗고 나온 껍질을 꾹 찾아봐. 맘맘맘. 약속으로 오세요. 야야호, 야야호. 푸르른 마음을 안아, 슈퍼 우리들은 친구. 눈이 커. 워구꿍. 기라컹. 오늘은 뭐가 나타날까? 기대된다. 탁구채. 탁구용. 선수 입장. 선수 입장. 난 심판.